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e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duc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된 복잡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 대해 원소 쌍을 하나의 원소로 추격하는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셋을 보다 단순한 구조로 변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Reduce 함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 Reduce 함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educe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인수를 지정합니다. .x 인수에는 리스트 또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f 인수에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리스트나 벡터에 적용할 결합이나 추격에 사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인수에 네 개의 원소를 갖는 숫자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 벡터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추격 함수로서 여기에서는 곱하기 연산자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자와 같이 4측 연산 기호를 .f 인수에 함수로 지정할 때는 백틱으로 감싸서 지정합니다. 백틱은 키보드 좌판상의 escape 좌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백틱으로 곱하기 연산자를 감싸서 .f 인수에 함수로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Reduce 함수에 인수를 지정하고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Reduce 함수는 1과 3에 먼저 곱하기 연산자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5에 다시 곱하기 연산자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7에 다시 곱하기 연산자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벡터의 각 원소를 차례대로 곱하기 연산자로 연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해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1과 3을 곱하구요. 그리고 그 결과에 다시 5를 곱하구요. 그리고 그 결과에 7을 곱해서 누적된 곱을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위해서 paste2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paste2 함수는 두 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점으로 결합된 문자열을 반환을 해줍니다. 알파벳 처음 네 글자 즉 a, b, c, d를 저 paste2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문자열을 reduc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넘겨주구요. 그리고 넘겨받은 a, b, c, d 그 문자열 각각의 paste2 함수를 차례대로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것도 숫자를 연속적으로 결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먼저 a와 b를 점으로 결합을 하고 그렇게 산출된 a.b를 다시 c와 점으로 결합을 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a.b.c와 d를 다시 점으로 결합을 해서 a.b.c.d라는 하나의 문자열로 네 개의 알파 문자를 축약을 해준 겁니다. reduce 함수는 다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의 구성 원소로 갖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단순화하려고 할 때 특히 이용합니다. 얘를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구조 guilty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해서 모두 결합된 하나의 추격된 커다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 구조의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3개의 원소에 각각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해서 행의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추격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의 방향으로 결합하게 한 함수로서 Deploye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BindRose 함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Reduc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은 데이터셋에 반복 적용해서 추격해줄 함수로서 BindRose 함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모두 행의 방향으로 결합돼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벡터를 구성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으로부터 교집합을 찾을 때도 Reduce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벡터를 구성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으로부터 교집합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Reduce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의 교집합을 찾고 이어서 그 결과와 세 번째 벡터의 교집합을 찾습니다. Reduce 함수를 이용하면 그러한 과정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duc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 벡터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적용할 함수로서 데이터 벡터 쌍간의 교집합을 찾아주는 Intersect 함수를 지정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세 데이터 벡터의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로부터 교집합을 구하면 3, 7, 8, 10이 될 거고요. 그 3, 7, 8, 10과 세 번째 벡터의 교집합을 구하면 3, 7, 10이 됩니다. Reduce 함수와 유사한 함수로서 Accumul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ccumulate 함수는 Reduce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든 중간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위해서 데이터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와 같이 x란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먼저 Reduce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적 합이 계산이 됩니다. 저 누적 합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고 싶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Accumulat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최적 누적 합의 결과와 함께 그 과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educe 함수와 Accumulate 함수의 확장된 버전으로서 Reduce2 함수와 Accumulate2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Reduce 함수와 Accumulate 함수는 두 개의 입력 값을 받는 함수를 반복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확장된 버전인 Reduce2 함수와 Accumulate2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반복 적용함수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살펴봤던 문자열을 결합하는 Reduce 함수의 적용 과정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ABCD 네 개의 문자를 결합해서 축약된 문자를 만들 때 고정된 구분자 점 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구분자 점 만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구분자 자체도 인수로 받아갖고 반복 적용함수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Reduce2 함수의 첫 번째 인수, .x 인수에는 Reduce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또는 벡터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ABCD 네 개의 문자를 벡터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y 인수에는 반복 적용함수에 전달할 추가 인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구분자를 추가 인수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픈과 점과 다시 하이픈을 사용할 구분자로 추가 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f 인수에는 결합이나 축약에 사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paste2 함수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ABCD 네 개의 문자가 이와 같이 구분자를 달리하면서 결합된 하나의 문자열로 축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ccumulate2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 적용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letters 1부터 4까지 지정된 이 벡터 첫 번째 문자인 A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A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자 B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할 때 .y에 있는 구분자로 지정된 문자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로부터 시작을 해서 A와 B가 결합을 할 때 하이픈으로 결합해서 A 하이픈 B라는 문자열이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x에 있는 그 다음 문자와 결합을 합니다. 그럼 C가 되겠죠. 그럼 A 하이픈 B와 C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문자열은 또 .y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두 번째 문자열을 구분자로 사용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A 하이픈 B.C가 탄생을 하고 이거와 마지막 문자인 D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합을 사용할 구분자로서 .y 인수에 지정된 세 번째 구분자인 하이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하이픈 B.C 하이픈 D라는 문자열로 축약이 돼서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